두 장을 면허시킵니다 편향 편향조치 꽃샘추임 안녕하세요 꽃샘추임 꽃샘추임 축산기 공업사지가 좋긴 좋아 번개꽂은 공업사지가 좋긴 좋아 니오우의 피를 빨아먹는 디펙트가 뭐기 아닐까요 레포트 오브 후벼싸기 공업사지 배터리 충전 무스보여 꽃샘추임 자가수리 유전 알고리즘 자기가 둘이 있어야 되는데 시계가 죽였어 반복 안녕하세요 시계가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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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뜩 포션 여기서 쓴거 많이 아까운데 앞에 엘리트 있는데 신성이 빨리 나와야돼 잘 잡았네 참팩 선택 비행기 참팩 비행기 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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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두번 쓸 수 있겠지 어둠 디넌강 펜타그래프 다시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팩 가져가는 건 상관없어요. 방열판은 좀 아시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팅 과정 축전기. 선키. 에너사이저를 잃습니다. 에너사이저 좀 아시긴 한데. 갓당. 용해 장치에 득. 창방에서 백댐 때린. 대박 시리즈요. 창방에서 백댐 때린. 창방에서 백댐 때린. 창방에서 백댐 때린. 창방에서 백댐 때린. 창방에. raf despite Him. 베베야 구라인 베베야 구라인 베베야 구라인 안 돼 욕심부렸다 근데 20힐이라 괜찮지도 않네 아 젠장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었는데 3열판 이 덱을 깨어난 자가 좋아합니다 방열판 이 덱을 냉디 딸기 눈알키기 표창도 있고 드루도 많고 안녕하세요 인공물 보이면 잡아가는게 좋지 않을까 배달원 처럼 생긴 열쇠 이천 드루는 소프트 이제 온도전차가 자수리로 다시 채울 수 있지 펜촉 제 귀 드롭 안아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넣으면 템포는 떨어지는데 룬축 전기 룬축 미만 잡일 것 같긴 해 아니면은 포션을 사든가 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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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하나만 있어도 근데 지금 밀집이 다 밀집이 다 편향에 있는 게 불안하네요. P800 깎을 때 어떻게 깎아야 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 이바 열판 24드로 피갈김 디펙트 카드보다 약했네. 이걸로 P800 어떻게 깎지? 이걸로 P800 깎아야 돼. 이걸로 P800 깎아야 돼. 호벼파기. 호벼파기. 아..딜이 좀 나아올려나? 지금 부파넣으면 템포만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아..손님이로군 중과로의 모기 박멸을 응원합니다 영어 아이디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기 말살 기원 내가 편향 써야되나? 편향 안쓰면 편향 안쓰면 방호도가 안 돼 안알고 신성특 마지막 장 편향을 편향 안쓰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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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uous 수고 수고 해주 sun 수고 수고 자가풀이 못쓰겠다 이러다가 펜터 있으니까 상관없네 칵아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점에서 밀집 포션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거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인공물 포션 하나만 나오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국 맞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연. 과연 과연 과연. 포션이 중요할텐데. 포션 조정. 에너지가 그래도 제일 낫겠지. 드로는 지금. 반대가 안고. 포션이 중요할텐데. 포션은 여기서. 포션은 여기서. 상당 잡고. 나올 수도 있고. 포션이 중요할텐데. 포션이 중요할텐데. 포션이 중요할텐데. 포션이 중요할텐데. 포션이 중요할텐데. 루? 피는 다 채울건데 아니 뭐래 메아리 모기색 개깝치네 진짜 병폭풍 병폭메아리 병아리하는 법이구 병열판 병아리 중의 선택인데 병아리가 더 좋지 않을까 병아리 VS 병열판 첫 핸드 진짜 잘나왔다 병아리 신성이랑 터보 갖고와서 메아리에다가 포션 넣고 터보 메아리에 포션 넣고 방열판에다가 방열판은 그냥 쓰고 터보 메아리 코스트 개 모자란데 방열판 파워카드가 좀 과하게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편향을 결국에 쓰긴 써야되는데 편향을 결국에 쓰긴 써야되는데 편향을 결국에 쓰긴 써야되는데 이 아쿠아 너무 훌륭하다. 이제 잡겠지 편향 더블 쓸 거고 이게 좀 맞아도 돼 어차피 재생 포션 있고 맞아야 오히려 덜 아깝다. 재발용없는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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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허접색 디넘감 아 미션 안 받았네 깜빡함 아니 왜 승리음악 안나와요 저작권이야 거멸됨 디디디디딘